연중 제27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김성중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무척이나 신뢰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슈퍼맨이셨고 고장난 것은 무엇이나 고치시는 맥가이버셨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 아끼던 장난감이 부서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떡하노, 어떡하노, 부서져버렸네, 고장나버렸네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고장난 것은 무엇이나 다 고쳐주시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괜찮아요, 아빠가 다 고쳐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오히려 웃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기술자셔서 실제로 웬만한 것은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안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고장난 장난감뿐이겠습니까? 고장난 내 몸과 마음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생활 속에 어딘가 틀어진 부분도 바로잡아 주실 수 있고 결핍된 그 부분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오는 잘못된 그 매듭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하느님 아버지를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는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을 진정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부를 때의 그 친밀함을 상상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한 그 신뢰감으로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광안성당 보좌 김성중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성중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수영성당 공동체와 함께합니다